실거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시세가 올라오길 바란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실 때 일단 분양가랑 주변 시세랑 딱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것들이 왜 분양 잘 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고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청약 경쟁력 높은 지역들은 하셔라 라고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그럼 일부 전문가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pf 대출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발표가 나오기도 했죠. 우리 역전세낭 대란에서 추가 하락 가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소장님께서는 부동산 2차 하락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왜 전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점에 딱 사고 고점에 딱 팔고 이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문가 분들이나 언론사에서는 절대 못 맞춰요 이거는. 신의와도 그건 못 맞추고요.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번 전문 투자자도 그건 못 맞춰요. 저점 고점은. 더군다나 실거주 집은요. 한 번 사면 10년 동안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저점에 맞춰서 딱 들어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저점이라고 하면요. 이미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파보가 아닌 이상 미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저점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타 치시는 분들. 샀다 팔았다를 막 해야 되는 분들.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맞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사서 적당한 시기에 팔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거실태 기준. 주거실태 조사 기준이 있어요. 한 번 사면은 11년을 거주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집은 사지만 11년에 팔 거잖아요. 지금 사서 11년에 팔 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까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빠졌다고 imf 때 집을 파셨나요? 2008년도 96일 때 집을 파셨나요? 안 파셨잖아요. 살다 보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갔고 모든 가격에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시사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파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요. 그것도 되게 웃긴 조사들이 많았었는데 2021년에 샀던 사람들이 2020년도에 판 게 아니에요. 2021년도에 샀던 사람, 그 점에 샀던 사람들 중에 2022년도 저점에 파신 분들이 일을 풀어도 안 될걸요. 이미 10년 전에 샀던 분들이 그냥 수익이 많이 났어. 조금 덜 소익 나는 것 갖고 판 거예요. 팔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딱 사가지고 딱 사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적당한 시기에 사는 것들이고 다행히 작년보다 올해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좀 하락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쁨 마음으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행복하게 거주하면 되는 것들 있지 샀다 팔았다라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점, 고점 맞추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정말 엉터리고요. 맞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운입니다. 한도 맞혔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점이라고 하면요. 그때 다 몰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저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막 저점 올 거니까 빨리 사야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미리 들어가거든요. 거래량이 터져서 가격이 올라갈 거에요. 그건 더 빠질 상품이죠. 그때도 계속 자기 저점이라고 하면 그거 말고 차라리 저점이라도 얘기하는데 올라가는 걸 사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것들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고요. 싼 것들이 더 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내재바를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 어떤 이런 거를 예상하게 보다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지가 좋은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라. 지금 가격이 어쨌든 하락이 작년 말부터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아까 비싸다 싸다의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31평이 40억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걸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인천의 영정도의 평당 900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900짜리가 700짜리 될 수 있어요. 사는 겁니다. 실고자 하면 되니까. 그것들은 본인의 의사결정이지 그것들이 저점이니까 살아.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은 본인 집은 파셨나 모르겠어요. 본인도 집을 안 팔면서 자꾸 남들로 팔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럼 이제 지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분당 지역 집값 반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단지이긴 하지만 양지금호아파트라고 하는 순해역, 서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133제곱미터는 전고점, 21년 전고점이 2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신고가가 20억 5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최고점 대비 1억 하라 하겠니까 5%도 안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 그래서 분당 왜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분당은 일단 수시소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어떤 호지에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겁니다. 늘 그랬었고요. 분당의 전고점이 2007년도, 2008년도 대형 같은 경우 그랬었고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기 수요가 좀 있었어요. 갭기고 사는 것들. 지금 그 수요가 좀 빠져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또 좀 빠진 것들인데 그냥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일정 정확한 사이클은 없지만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객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낡은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낡은 아파트들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일기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분당이 대표적이고요. 또 분당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신도시 특변을 써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정책들을 필 예정인데 분당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주시효도 있어야 되고 또 이주시효 받아줄 주택들도 있어야 될 거고 동시에 다 하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계란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씩 순차적으로 할 텐데 결국은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제일 좋은 입지, 재건축 할 입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서연동, 시범단지들, 그리고 순해동, 정자동 딱 세 개동이거든요. 이 세 개동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은 최근에 시사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계획도 특별법이 올에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단지가 다 올라가지는 않는 것들이고 당장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 인기가 많고 그런 것들도 움직일 텐데 양지마을은 그런 단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 내에서도 전체가, 실제로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죠. 입지가 좋고 재건축을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특정 입지, 그다음에 이제 대지지금이 많다거나 그런 쪽에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움직이는 실수요, 투자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실수요, 투자사가 다 되는 이유 중에 입지가 좋거든요. 특히 순례동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학원가하고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5년 걸리거든요. 15년이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12년 단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소장님, 1기 신도시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분당 말고도 일산, 중동, 산봉, 평촌 같은 신도시들은 분당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당이 유독 그 말씀해 주신 특정 아파트 지역이 더 반등이 강한 것 같은데 왜 다른 지역들은 그런 힘이 좀 약할까요? 입지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다른 신도시들은 거의 순수하게 배드타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마 평촌이라든지 3번, 중동은 사업성도 떨어져요. 용종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 아니면 지금 답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하고 분당 정도만 그나마 재건축이든 뭐든 사법이 높은 편인데 일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판교 테크노벨리를 위시해서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밑에 있는 또 용인 남사도 바로 용인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들, 판교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들, 성남의 일자리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배후 수요지로서 분당만큼 좋은 입지는 없거든요. 이미 인프라가 완전히 완벽히 갖춰져 있고 유일한 단점은 세아파트가 아니라는 단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분당이 세아파트가 되면 판교 이상으로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수요랑 투자를 겸한 수요자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은 분당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어떤 대지 지분이라든가 인정률으로 갔을 때 아 이게 재건축을 갈 수 있을까? 어렵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 이렇게 다섯 개 나눠봤을 때도 상급지가 더 오르고 더 주목받는 그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늘 그래왔어요. 이건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기분 나쁘시면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고 아마 상급 위치들이 더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도 똑같아요. 거기도 평양, 북한 가도 평양 근처에 있는 대동강 그 뭡니까? 강변이 제일 비싸요. 똑같거든요. 모스코버가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은 쪽은 비싸게 파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왜 많은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분당에 제일 많고 앞으로도 제일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더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당 쪽에 특정 분당 내에서도 또 분당 내에서도 말씀하신 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현순의 정자 서현순의 정자 딱 2매 2매까지 2매가 또 판교테크농이 떴는데 2매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현순의 정자가 부각을 또 받겠죠. 그러면 우리 분당 쪽에 보면 구미동인가요? 2매에서 동남 쪽에 보면 그런데 고급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조금 별로라고 그것도 만약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 텐데 주택 형태를 일단 빌라 형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에레베이터가 없어. 지하주차형도 없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구축 같은 경우는 그렇고 새로 생긴 것들 같은 경우는 에레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전원주택 형을 좋아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수요층이 많지는 않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막 층고 놓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는 고수요에 맞기 때문에 시세가 등락폭이 크진 않아요. 그건 그냥 실거주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시세가 올라오길 바란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좀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거 하시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분당 쪽에 서연순의 정자 그다음에 떨켜보면 이메 정도까지 그런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역시 대표님 그 어떤 입지 분석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대표님 이 실력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평택 얘기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KTX, SRT 나아가서 GTX A와 C까지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발표인가요? 그거는요. 발표가 아니고 그냥 확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이미 여러 번 제안을 했었고 이거는 평택에서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안에서도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책에 2018년도 나온 책인가요? 대한민국 도산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평택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편이 나오는데 거기도 제가 담을 쓸 정도로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확정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GTX A라고 하는 GTX 계획이 2008년도에 처음에 나왔는데 최초에는 남쪽 한계선이 일단 동탄이었고 A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금전까지였어요. 근데 확장이 돼서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A는 동탄이고 여기는 수원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거 바로 알았다는 게가 평택입니다. 근데 평택은 이미 삼성전자 고독 신도시를 개발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벨트가 캠퍼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더 확장을 할 예정이고 결국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제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가장 큰 중요한 일자리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남사업에다가도 만들기로 했고 결국은 북쪽에 있는 판교부터 해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평택까지 반도체 벨트로 만들었고 나아가서 천안아산까지도 만든 거거든요. 거기를 다 한 번에 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물류도 필요하고 출퇴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묶을 수 있는 과연 교통망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GTX가 마침 동탄까지 오는데 평택까지 한정권으로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평택에서도 제안을 했었죠. 근데 평택까지 제안을 하니까 천안도 어차피 같은 벨트인데 우리께서 해달라고 해서 천안까지 벨트까지 연장이 제안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계획인데 작년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 당시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후보 양쪽 후보다 평택 지지역을 GTX-A랑 C를 연장하겠다라고 공약에 넣은 거예요. 능력에 넣었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확인한 겁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다. 근데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천안까지는 그 수요가 있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확인을 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호재를 믿고 지금 평택에 내가 지금 거기 아직은 일자리가 많이 완공된 건 아니니까 미리 투자 수요로 진입한다거나 그런 걸 필요까지도 있을까요? 지금 투자를 하기에 되게 부적합한 시기예요. 아직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일주택자들이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거의 완화가 되긴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다 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들은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올라가고 단기간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향후 5년, 향후 10년 놓고 보면 평택은 지금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이 확정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기간이 한 10년 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할 겁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실거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 것들이죠. 지금 제일 저렴한 시기이니까. 그 정도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입주 물량 많아서 미부장 많아요. 골라 살 수도 있기도 하고 장기적인 미래는 밝기 때문에 실거주자나 갈아타는 수로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잖아.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다. 단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1월에 발표 났던 어떤 양도세 중과 이제 그런 완화한 같은 게 사실 통과를 법적으로 못해서 지금 취득세도 중과해요. 취득세도 중과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다주택자는 너무 안 좋다 투자하기에. 지금 그래서 투자 투자자들이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은 토지 투자하고 있고 꼬마 빌딩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아 그렇군요. 평택 쪽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라는 소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미등기 거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띄우기 의혹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등기 거래로 집값을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큰 잠실 쪽이 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몇몇 분들이 찾아봤는데 계약일에서 6개월 내지 1년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10건 중에 한두 건이 아니라 절반 이상일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집값 띄우기인지 저는 그게 많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고 유수화 될 정도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늘 있을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걸로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건 아마 행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가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계약을 했는데 창금을 늦게 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한 1, 2년 뒤에 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건 미리 사두는 수요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또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계약금 그냥 배액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금 포기하면서 사실 계약이 종료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잠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잠실은 워낙 세대 수가 2만 7천 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회 복절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저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체벌하면 되는 것들이지 이거 몇 건 거래된 것 때문에 전체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경계에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요. 그냥 저건 만약에 저게 의도가 있다고 하면 범죄 행위예요.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것들이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저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이 시장에서 이거 분석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몇 건 분여에서 단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 상품을 안 사면 되는 건데 한 상품이 딱 하나야.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3사가 kt나 skt나 lg가 단합을 해. 통신 가격을 올려. 이건 단합이 되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 단지 안 사고 옆 단지 사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 단지 내에서도 이게 단합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 물건 듣고 다른 사람 물건 사면 되는데 이걸 왜 단합... 그러니까 이건 더군다나 더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일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전 가격이 19억이었는데 집값 띄우기로 믿음기 거래로 21억을 거래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사는 거래는 20억 5천이다. 이러면 이분은 여기 전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사는 것 같아요. 21억에 안 사면 되잖아요. 그걸 왜 갖고... 안 사면 그만인데 우리 자꾸 사겠다고...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엘스 리센셜 안 사면 되고 트리즘 레이크 펠스는 훨씬 싸요. 훨씬 살기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 추천드리고 자세히 그 단지이면 그 돈이면 저는 잠실조금 5단지 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지 왜 자꾸 그거 한 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그냥 시계줄투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진짜 몇 백만 원짜리 결정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수십억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의사결정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그거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분들이 비판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야 이게 정고점이 가격이 좀 의욕이 있다. 내가 너무 주변에 비해서 나도 주변 조사를 다 하니까 그럼요. 야 이건 좀 친거래인데 하면 안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가격이 괜찮다 오를 것 같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는 거지 그런 몇 건의 그걸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 자체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알겠습니다. 믿고 거래하셔도 돼요. 네. 일부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 중개업자분들 괜히 오해받고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실까 걱정이네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이번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조사해서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그런 사례가 일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런 그럼요. 그건 형사처벌을 만약에 그렇게 가격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처벌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이건 정말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게 수시권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조사해보면 이게 뭐 차고에서 등기를 안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그 필수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래하고 거래 신고를 한 달 안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등기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3개월, 6개월. 저도 대부분 집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3개월, 6개월 동안 등기를 안 쳤다고 그걸 미등기 가격 기업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울 수도권 청약시장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 초에 준천주공처럼 좋은 어떤 가격대를 발견하셨던 것처럼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청약지역 몇 곳만, 여기 괜찮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기 완판다는 지역들, 경제적 높은 지역들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서울은 무조건 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외형으로 봤을 때 중대형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오피스트리, 주상폭행, 헷갈린 것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지들은요. 무조건 하시기 바라고요.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가점제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추첨제가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 최근에 뉘옴이라고 해서 사전청약 공공분양하는 것들 많은데 그것도 조건 되시면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분양이 잘 되는 지역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보실 때 일단 분양가랑 주변 시세랑 딱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것들이 왜 분양이 잘 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고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서 청약 경쟁력 높은 지역들은 하셔라고 생각해보고 싶네요. 청약 경쟁력이 높고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게랑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더 싸다거나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면 무조건 해라. 그리고 너무 이런 민간 분양 조금만 보지도 마시고 류홈이라고 하는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공공청약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공공청약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 공공청약이거든요. 세종시도 미분양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적들은 싸게 분양하니까 좋죠. 특정 지역을 뽑기보다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메리트 있게 나오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분들한테 서울 거 사라고 했자 의미가 없잖아요. 부산에서도 똑같이 분양가 저렴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분양하는 것 중에 주변 시대보다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위주로 청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는 워낙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시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의 박성진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현투자자분의 박성진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확률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 얘기를 곱씹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지금 바로 의사결책을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래서 더군다나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수요이기도 하지만 실수요 목적이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남들도 좋아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통점이 되면 그것들은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투기꾼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데 저점 딱 들어가고 고점 딱 팔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유도하거나 다른 전문가들 유도하거나 언제까지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들 말은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내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제안해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스마트튜브 TV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튜브의 빠숑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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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